저희 지금 유명한 상추튀김 집 왔어요. 현완단검 여기 TV에도 나왔던 곳이라고 하고 특히 6시대 고향에 나왔던 집이에요 되게 특이한 게 셀프 코너에 이렇게 상추가 엄청 많아요. 엄청 특이해요 주문한 상추튀김 커플 세트고요 이거 오징어튀김인가? 오징어튀김이랑 돼지튀김인 것 같고 어묵이랑 떡볶이 같은데 그리고 이 양념장이 되게 특이한가 봐요 이거랑 그리고 탱구를 위한 김밥 그리고 상추까지 엄청 배고파서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상추튀김이 상추를 튀겨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상추 싸먹는 거래요 돼지 이게 큰 게 돼지였네요 돼지를 먹는 방법이 있던데 간장을 덜어내고 바데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야무지게 한 쌈 먹는 거래요 이게 그렇게 맛있나? 음... 그냥 특색있다 약간 요런 구성이면 집에서 쌈 싸드세요 그냥 깻잎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번엔 오징어 근데 얘 약간 매콤하니 양념장 맛있다 근데 나 집에서 좀 생각날 것 같아 이렇게 먹는 거 튀김파면 튀김은 오징어가 더 맛있어 이거를 계속 더 먹고 싶다 이게 아니면 조금 힘들 것 같아 아 근데 상추튀김 매력있다 왜 먹는지는 알겠다 약간 개구하면 타지에서 왜 먹지 하는데 맛있는 거 야무지게 맛잔만두 부산하면 물떠 광주하면 상추튀김 굳이 왜 먹지 하는 거 같은 느낌 별거 없는 것 같은데? 이런데 뭔가 맛있어 그냥 호텔 들어가기 너무 아쉬워서 야경 보려고 사직비치숲이라는 곳에 왔어요 사직공원 전망대에 있는 곳인데 야경을 볼 수 있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했는데 주차하려고 찾는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엄청 예뻐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전망대랑 길 꾸며져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울탱구가 축제 같다고 너무 좋아해요 우와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거 아니에요? 우와 뭐야 벤치도 불이 들어오고 애들이 점프하니까 불 끝이 살아나네 점프해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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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세게 세게 아 맞아 맞아 어 고래 소리도 냈어 와 예뻐 와 컨셉을 너무 예쁘게 잘 해놨고 테마가 다 달라요 어 뭐야 형광이야 아 이뻐 이뻐 여기 지금 가는 데는 우주 공간인가봐요 나무도 봐봐 나무도 다 반짝거려 우와 너무 예뻐 우와 광주 왜 이렇게 이뻐 너무 잘 해놨다 아 나무도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해놨지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와 우주 공간도 있고 우와 밑에서 위로 보니까 여기가 또 우주 그 자체예요 우와 엄청나다 어떻게 여기를 공짜로 개방해놨지 너무 예쁜데 우와 걷다보니까 여기 사직공원 전망대에 왔는데 이거 돈 내고 가면 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어 계단이야 힘들겠지 아 엘베도 있나 올라갈까 올라갈까 그러면은 우와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360도 돌면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예뻐요 역시 야경이야 아니 대구는 야경도 가나 보려고 가면 압산 전망대 가면 야경 공짜로 볼 수 있나 아 거기는 이제 가면 볼 수 있는데 올라가려면 대신 케이블카 타고 막 이래야 되잖아 편하게 가려면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광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멈췄요 어 뭐야 불빛 왜 멈췄어 멈추니까 약간 희한하다 신기하다 광선 쏘는 느낌 여기 뒤에 불빛이 지금 갑자기 멈췄어요 움직이다가 광선 쏘는 느낌인데 오늘 여행 온 거 진짜 너무 좋다 먹은 것도 솔직히 다 맛있다 이것보다는 와서 되게 평소에 못 먹어봤던 특색 있는 음식들이라서 너무 좋았고 일단 로젠풋이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고 하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것도 조금 있었고 특히 마지막에 야경 본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호텔 들어가기가 아쉬워 가지고 마지막으로 들렀는데 생각보다 피곤한 거 치고는 피곤했지만 너무 좋은 수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일 이제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둘러보고 또 맛집도 가보긴 할 건데 생각보다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이었던 광주 여행이었고 저희는 오늘 광주 여행 2일 차고요 이제 잠 잘 자고 아침 먹으려고 나왔어요 대인시장이라고 또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거기 백종원 3대천왕 나왔던 맛집이 있어요 국밥집 문 안 열린 거 아니지? 어 아 문이 안 열렸어 어떡하지? 여기 이제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아 명절 끝나고 나서 안 열리는 건가 어떡하지? 지금 명절 끝나고 시장이 조용한 거 같아요 안 열었어 일부러 시간 맞춰서 11시 돼서 왔는데 아 어떡하지 저희가 가려던 식당이 닫아서 다른 데 왔는데 여기 국밥을 시키면 뭐든 뭐라 해야 하지? 내장 이거를 다 서비스로 나오나봐요 여기 시장은 이거 때문에 온 건데 좋다 일단 순대 제일 만만한 순대부터 소장이 있어요 그리고는 소금인데 순대를 많이 주네요 껍데기 광주는 뭔가 집 된장을 많이 쓰나봐요 이거 집 된장 스타일이야 안 팔렸는데 안 팔렸는데 안 팔렸는데 껍데기 맛있다 껍데기 맛있다 좀 나아서 좀 막 하고 제가 주문한 살코기 국밥인데 우와 고기 엄청 많다 고기 진짜 많아 우와 대박 고기가 진짜 많아요 모든 국밥 내장이랑 순대랑 고기랑 들어간 거 이거 양 되게 많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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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국물 자체가 진짜 맛있다 진짜 고소해 진짜 고소해 와 진짜 맛있는데 해장 속풀용인데 진짜 이거 한 잔 먹어야 되는 정도다 막걸리 지킬까 소주 넣기 싫은데 막걸리 한 잔 먹을까 이건 무조건 막걸리 각이다 막걸리 한 잔 감사합니다 어제 보리밥도 우리 갈려던 데 닫혀있어서 다른데 갔는데 맛있었고 지금 국밥집도 닫혀있어가지고 다른데 왔는데 여기가 되게 만석이더라구요 우리 하나 남아 두 개 남아있었죠 그래서 왔는데 오 진짜 맛있어 왠지 우리 갈려고 했던 데 보다 더 맛있어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근데 음주를 또 와야 되는 게 어쨌든 원래 맛집을 못 갔다는 거잖아 제풍식당 개인 전통시장 제풍식당 모를 때는 많이 사람들 몰린대로 가면 맛있어 막걸리도 맛있네 막걸리도 맛있네 아 모동산 쌀막걸리 어우 살아있는 혐오 엄청 톡 쏘고 우와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시피 순대는 그냥 보통 그렇지 순대는 별맛 없지 그냥 쌀 쌀 순대 근데 국물이 미쳤다 고기도 진짜 깔끔하고 제주도 고국밥 은정 은이 은이보다 나은 나은데 다른 맛은 예 딱 먹었을 때 임팩트가 은이보다 훨씬 술을 부른다 술을 불러 손님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나가고 계속 들어오고 여기 마주식당 바로 앞에 있는 대풍식당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지금 국밥 다 먹고 막걸리까지 한잔 다 마셔 한 병이죠 다 마셔가지고 지금 아 큰일났네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와 진짜 제가 지금 최근에 먹었던 국밥 중에 그게 역대급 맛이었어 원래 가기로 했던 식당 안간게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싶어 말이 자꾸 꼬일정도네 나주식당은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 대풍식당 진짜 맛있어 추천 추천 저희는 지금 밥 먹고 광주 우치공원에 있는 동물원으로 왔어요 여기 동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우치공원이라고 방주에 엄청 큰 공원이 있어요 놀이공원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곳도 캠핑? 글램핑 할 수 있는 곳도 같이 되어 있던데 엄청 부모가 큰 거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우리 공원은 아직 탱구나 저희는 한번 탈 수 있는게 별로 없어가지고 안타는 걸로 하고 동물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기만 실컵 먹고 이제 시작인데 정문 호랑이 사자 원숭이 복소리 얼룩말 기린꽃길이 해양동물 열대종물 뭐 대구 달성공원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처음이니까 엄청 기대를 해보고 갑니다 나들이 길이 위치가 정해져 있네요 우측으로 가나 봐요 보라 누워 호랑이랑 사자는 일단 있긴 있는데 잘 움직이진 않아요 달성공원이랑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근데 뭐 낙타 하마 이런 대구에서 못 보던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특이하게 미국 들소가 있어요 와 얼굴 진짜 크다 그리고 낙타까지 오 여긴 냄새나네 오우 아 무슨 냄새야 냄새나 냄새나는 사람 저야 쟤 뭔가 머리가 소노분 같아 봐봐 어 여기는 사슴 어 뒤에 양도 있나봐 얘네는 진짜 냄새가 안나 초식동물 있는데도 슝 슝 재밌어 슝 코끼리도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네 아 오후가 되면 더운가봐 그래서 일찍 들어가나보다 봐봐 얘는 모녀래요 누가 엄마고 그래도 여기가 엄마같애 좀 더 늙었어 얘 딸인가 헉 저졸적인데 아 근데 뒤에가 더 늙었나 뒤가 더 늙었나보다 아닌가 비슷하네 하마는 물속에 있다는데 지금 안 나와요 오오 보이냐 얘들아 머리 들었어 눈 뭐야 눈 눈 다시 들어갔다 다시 올라올려나 와 하마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어 나왔어 숨 쉴때만 나오나봐 여기 얼룩말은 되게 귀엽다 달성공원 얼룩말 좀 큰데 여기는 조금 귀여운 편인 것 같아 그리고 깨끗하다 그치 오우 쉬한다 와 기린 나왔어 기린 나왔어 기린 처음 봐 우와 기린 안녕 와 뭐 긴 것 봐 기린 보여 기린 뭐하는 거야 이불 너무 지쳐서 이제 갈 때는 열차 타고 나가고 이제 광주에서의 일정은 끝났고 이제 담양으로 넘어갈 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나이 탓인지 아니면 밖에서 자서 그런지 아 힘드네요 이제는 워박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넘어가서 담양에서 진짜 진짜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정말 여기는 저희가 몇 년 전에 갔다가 한장하고 먹었던 돼지갈비집인데 유명해요 유명한데 아직도 맛있을지 여전히 맛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